오늘의 소풀! 안녕하세요 대웅박 장난감의 찰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천개가 넘으면 지리언제우스를 한 분께 누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듀얼스피 베이스 스타디움 세트에 이어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 번 오픈해보려고 합니다. 건넝 유니콘! 팽이! 스테커와 설명서! 빅토리 발키리 노바넥쪼 카오스 3종!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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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커와 설명서! 디펜스 타입의 듀얼레이언! 안전성을 높인 디스크! 디펜스 타입의 드라이버! 스티커 붙이는 것도 일이죠. 언락 유니콘! 오우! 슈아! 오우! 슈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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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승! 팽이 세기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스테미나 계열의 레이어, 타원용 디스크, 오래 회전할 수 있는 드라이버, 작동 angefませ 크라이버App 오우 호우 오우! 오우! ć? faci! 对! Parker, come vi取! 고로치! 고로치! 고로치 가루! 고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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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하우스 생! 어택 계열의 레이어, 마찰력을 주여주는 디스크 어택이 특화된 드라이버 솔라이버 로치와 coma 와 ! 와! 진짜 진짜 제오스 승 밸런스 계열의 레이어 방어에 특화된 디스크 변형이 가능한 드라이브 앞에 돌기 부분을 넣어주면 어택형이구요 빼주면 스테미너형입니다 뭔가 무슨 너무 зв assisting анные 좀 너무 저 냉정 ziem 금발의 차이로 노바넵튠이 이겼습니다. 진리언제우스, 발키리, 노바넵튠, 카우스, 언락유니컨, 엑스칼리버, 팽팽이름, 찬들님께서 보내주신 팽팽이. 8종의 팽이를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팽이들을 배틀을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업무를 모셨습니다. 같이 배틀을 한번 즐겨볼텐데. 진리언제우스, 빅토르바이틴, 요거 가운데에. 칼같은 기술. 저는 페르세우스, 호바넵튠, 유니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와, 바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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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 우와. 여기 문 안에 들어가면 엄청 낫겠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아. 와아. 아하하하. 오? 실리언 제우스를 내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둘 셋. 쓰니깨. 그거 아니네? 쓰니깨. 쓰니깨. 아 이거 내가 낙대. 낙대하고 싶네.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와. 너무 약한데 형. 너무 약해 이거. 펜이 왜 이렇게 약해? 아하하. 펜이 왜. 와아 드시고 화장실로 바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까주는 동생이 어디있어요? 아우에에에에에에에에 자 됐어 됐어 야 이거 죽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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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너무하네 너무하마합니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에이 많이 안 뿌려가지고 에이 노잼이네 노잼 너무하네 와 진짜 녹화네 이거 고맙습니다